네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부메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렸죠.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부메랑이 던지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이 던지면 부메랑이 던지면 다시 그리우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도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내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복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복용을 많이 하면 내가 나중에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 불평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자꾸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들어오시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집회를 갔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고 제가 집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부자나 좀 보내주면 좋은데 가난한 분들이 보내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축복도 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는 사람들 불행한 삶의 비결은 뭘까요? 불행한 삶의 비결은 뭘까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오 저게 더 큰 거 같아 오 저게 더 큰 거 같아 저게 더 나은 거 같아 그가 더 나은 거 같아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시지 마세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아하스로의 왕의 신화 중의 한 명이었다 그리고 여기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각은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데요 오 출국계도 등장하죠 근데 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에서 아멜렉 왕을 죽였어야만 하거든요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에서 죽이지 않죠 그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보면 함무다가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무다가라는 뜻은 달에 주어진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엘람의 주신인 후만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만의 이름이 후만과의 이름이 엘람은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아하스로의 왕은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줬을까요 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줬을까요 우선은 하만도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해만은 잘 나갑니다 저도 잘 나갑니다 집을 막 나가고 있거든요 지윤은 소개사님이 제작권을 오셔서 저희 아내한테 어우 목사님 잘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미션의 지위를 왔는데 제 왕이 제 왕이 저희 아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에 오면 너무 잘한대요 근데 집에 잘 안 들어오대요 계속 나갔대요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만도 아마 잘 나갔나봐요 근데 두 번째는 하만도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왕을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기의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신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대골분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보르드게에게 어떤 것을 오늘 본문에 지적을 하게 되냐면요 왕이 분명히 하만에게 모두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모르드게 너는 하만한테 경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었죠 근데 이 날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마구마구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도 그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밥을 먹었다 거짓으로 여행을 갔다 그 어디 출장을 갔다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더래요 그러면 한 달에 꽤나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계속 얘기하더래요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지적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요 보복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할 때도 많죠 그래서 확인을 하죠 되게 짧게 우리가 그걸 깎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눈을 이렇게 깜빡했다가 뜨면서 주님 감사 까꿍! 이렇게 하는 게 까꿍 기도거든요 많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까꿍! 라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죠 이게 굉장히 패스트푸드 먹더니 빨라졌네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르두게는 과감하게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르바이트에 가면 모르바이트에 가면 모르바이트에 가면 모르바이트에 가면 저는 그리스찬이고 저는 그리스찬이고 저는 그리스찬이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모카탐이라는 지역입가탐입니다 여기는 닭 쓰레기가 다 모이는 집합소예요 그 지역은 그 지역은 그 지역은 냄새가 어떨까요? 냄새에 향기가 날까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스가 이렇게 꽉 차있다는 거예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여기에 크리스찬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7세기 7세기에 이슬람이 막 확장되면서 크리스찬을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85%의 이집트사람들은 무슬림이었고요 지금도 15%는 이제 꼴틱교인 크리스찬이 여기 살고 있는데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 세기 마을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자처한 거예요 어 근데 두 살 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손목에 새겨준다고 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새기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크리스찬이라고 주민등록 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어떠한 일반적인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모들과 이 자녀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으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그렇게 좋지 않은 동굴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녀들 이 자녀들 이 자녀들 이 자녀들 이 자녀들 우리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자녀들 이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우리가 대기업에 못 들어가나요? 우리가 알아서 정수로 안 맞아서 환경을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알아서 정수를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못하게 알아서 정수로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좋은 장소에서 우린 예배할 수 있잖아요. We have every freedom to that we can go to college and do service in different places, right? 어... 그런데 모르디게는 자기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거죠. 모르디카이 was receiving a disadvantage, but he is still exposing self as a creature. 그러면 하만은 왜 모르디게에게 화가 났을까요? Why did Haman were angry with him?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Just because he didn't kneel, he put a hand. 그러면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 그럼 하만에게 왜 모르디게 무릎 꿇지 않았을까? Why did we want to cry with him? 우리도 윗사람에게 인사는 다 하잖아요. Just like we are great and respected elders, right? 유대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도 어른들을 존경했어요. In the Jewish community, back in the day, they were actually respecting elders and elders. 권위자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만에게는 유독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만은 약간은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theologians are actually presuming that that Haman was requesting religious activity to come.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You remember 다니엘? 다니엘이 자기 채소만 먹겠다고 했잖아요. Then he said, I'm going to be only millions. 어, 뭐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He was a vegetarian.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고 할 때 그게 제사와 이방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They didn't want to eat meat and all the meat. Because they were given to the island's portion, right? 그래서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함부로 하만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That's the reason why 모르드게이 could not respect everything that Haman was trying to do. 자, 이제 하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So what the Haman was trying to do? 모르드게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모르드게이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축복하면 축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좀 더 저주하고 싶어요. 참 신기하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더 사랑하려고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 역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미주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 히틀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왜 히틀러가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갑자기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의 패배한 때거든요. 뭔가 망하니까 이제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돈을 잘 벌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가만히 놔두면 독일을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왜 이래 놔두면 독일을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이후로 1933년에 유대 상점들을 다 보이콧하고 물건을 사지 않자라고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3년에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1940년부터는 개토라는 것을 설치해서 유대인들을 이송을 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키틀러가 사람들을 죽였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네보다 더 잘될 것 같은 유용 요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독일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기 시작했죠. 자, 하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죠. 제가 아까 하만이 종교의 어떤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당시에 그 제비를 뽑는 것은 사실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열두 달째 달 아가로걸의 이제 죽이기로 제비를 뽑은 거죠.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관습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은 점쟁이가 이걸 담당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표현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구양의 요나 아시죠? 네,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죠. 선원들이 요나 너가 제비를 뽑힌 거 보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아이성 전투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왜 그러지? 누가 잘못됐지 제비를 뽑기 시작했죠. 처음에 유다지파가 열두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족수옥이 뽑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삼디의 가문이 뽑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가 뽑히게 됐죠. 그냥 뽑아서 아간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제비를 여러번 했는데 결과로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놀랍게 돼요. 자, 구양의 제비뽑기와 신양의 제비뽑기는 조금 다릅니다. 구양은요, 좀 안좋은 제비뽑기가 많았다면 신양 성경에는 가로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네, 마띠아가 뽑혔죠.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쪽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겠죠.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은 안좋은 쪽으로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주식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주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한 10억 정도 있으시면 주식을 하면 좋아요. 네, 이 존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사실 주식은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윤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잘되면 좋겠다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나와 학교가 여러분을 좀 도와주길 원하세요? 네, 학교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지? 아니면 내가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졸업한 학교들이 나 때문에 잘되면 좋겠다. 네. 아주 정신나간 소리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학교 도움이나 어떤 교회 도움을 받기보다 제가 다녀갔던 교회들이 저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고 만나는 것과 완전 다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이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아멜렉들의 족속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았죠. 불신은 우리가 빨리 꺼야 되는데 그걸 놔두면 나중에는 우리가 불에 의해서 살아남을 당하게 되겠죠. 저주의 불씨도 그렇고요. 죄악의 불씨도 그렇고요. 싸움의 불씨도 그렇습니다. 중독, 우울, 상처의 불씨도 우리는 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축복의 재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뽑는 게 아니라 축복하려고 재미를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를 원하세요? 오늘 임금선 목사님 미국에서 잠깐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데요. 목사님 잘 몰랐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미국에서 부모 얻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집에 한 명, 한 명, 한 명 집에 데려다가 키우신 거예요. 보니까 한국의 큰 교회 목회사분도 어릴 때부터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명까지 그러면 아이들을 몇 명을 그렇게 집에서 키운 겁니까? 집에서 60명 같이 생활을 했네요. 네, 60명 아이들을 먹이는 거? 식당을 차린 것보다 더 바쁠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6명을, 그냥 6명을 먹으면 더 바쁠 것 같아요. 살면서 사생활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삶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사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네, 저희 아내는 감사해야 돼요. 저의 아내는 감사해야 돼요. 저렇게 60명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으면 큰일 나요. 네. 집을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집에 계속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뭐, what if I come to bring kids in my room? 네. 아, 저런 분이 계속 저에게 많이 와서 간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은 아이들을 참 많이 돌보면서 빚도 많이 줘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은 처음에 몰랐대요. 목사님이 돈이 많은 줄 알았대요. 네, 삶을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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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은 어떻게 살까? 다음 달은 어떻게 살까? 네. 근데 왜 저분 나를 축복해 주지? 왜 우리랑 같이 살아주지? 네. 이제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이제는 네 배가 나한테 밥 사줘야 돼.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재비뽑아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하죠.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재비뽑는 게 아니라 축복하려고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 등에 우리를 재비뽑아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함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팔과 다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그만 불평하고요. 그만 더 축복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화만을 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나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주의 재비가 아니라 축복의 재비를 뽑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제 힘을 받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더 더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누군가 제 힘을 못 피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을 경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을 듣게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념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인도하심과 또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드러내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저 열방에서 복음성포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삶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문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